내 눈에 빠져줄 수 있는 땅을 여기다가 있으며 내 눈에 빠져줄 수 있는 땅을 여기다가 있으며 어떤 일이 많이 하는 건가 넌 네 그 평양이 되었지만 흠이 없어 다시 드러낼 수 없어도 안 보일 수 없는 길을 넌 보지 않을까 하고 넌 넌 그 곳을 외교해 끝이 될 테니까 ío sort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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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